인간과 적조를 주제로 한 제15차 국제적조회의가 오는 29일부터 5일간 창원에서 개최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전세계 45개국에 적조 및 해양환경전문가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적조 관련 최신 연구 결과 발표 및 한국이 우위에 있는 황토살포와 적조 감시 기술 등 17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. 또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유해성 적조 피해에 대한 공동연구와 중장기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교환, 해양과학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.